실크로드 경주 2015개만 경상북도는 어제 도청에서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실크로드 경주준비상황종합보고회를 열어 행사 프로그램을 결정했습니다. 유라시아 문화특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는 8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1원에서 열리며 4개 분야에서 25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행사기간 동안 바닷길과 초원길, 오아시스의 길을 만들고 실크로드 그랜드 바자르를 설치해 공예품 등을 볼 수 있도록 꾸밀 예정입니다. 또 이탈리아 체인버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유명 공연단과 북한 공연단 초청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행사기간 동안 관광객이 120만 명 이상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